신청하신 자 이걸 어떻게 잘 보일 수 있는 각도가 안나요 팝콘티비는 운명이니까 어쩔 수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각도가 옆에라서 정면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자 자 어제에 이어서 어제 바보스 합동 먹쇼가 최초로 있었습니다 먹방에 먹쇼의 요정 KS님 덕분에 바보스 멤버들이 배부르게 4가지 메뉴를 먹었는데 자 오늘은 매운 갈비찜 잎이 들어가서 낙에 떨어진거 아니에요 갈비찜에서 처음 봐서 거기에다가 지금 해물된장찌개 이렇게 오늘 먹쇼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휴방각인데 KS님 덕분에 휴방각을 버리고 저는 2월이 싫어요 달도 짭죠 거기다가 평창동계올림픽이다 그것때문에 시끄럽죠 설날 또 신경써야되죠 정말 2월이 싫어 아니 좀 설날이 3월에 있었으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또 동계올림픽이다 뭐다 시끌시끌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유신도 서민이에요 먼저 된장찌개를 먼저 된장찌개를 다른 반찬 필요없죠 갈비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입 같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떡도 들어가고 양념이 잘 배치네 갈비유도 다 밥도 먹고 아 갈비유도 다 밥도 먹고 아 아 아 꼭꼭 씹어봐요 꼭꼭 씹어봐요 해물전장 공합이 아어어어 오늘 음식 배달이 밀렸대요 여기 24시간 식당인데 퀄리티가 맛떡으로 괜찮더라구요 가격이 아주 싼건 아닌데 어 꼭꼭 씹어봐요 자 떡볶이 맛이 보니까 쌀떡볶이네 이불 넣었어 이불 낙엽 낙엽을 넣어 이게 무슨 편백나무 뭐 이런건가? 낙엽 낙엽 음 으 으 으 으 딱 짭짤한게 집에서 갈비 먹고 갈비 먹기는 힘들거든 삼겹살이나 이런 거 먹었는데 갈비는 또 핏기 빼야지 조려야지 오우 냠냠냠 냠냠냠냠 아 아 아 아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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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맛이 없어 제가 입맛이 없어가지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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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 탄산맛 탄산맛은 역시 마트콜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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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방울 했었다고 나를? 먹어봐 갈비가 이거 늦게 도착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문을 일찍 했었는데 오늘 배달이 밀렸나비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윤식당 2 패러디 구치소 식당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3호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구치도 식당을 온 것은 좀 제 입맛에 맞는지를 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맛이다 하하하하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 마 저도 왔다 945도 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 오늘 국밥이 아니라는 것이 마 서운하다 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비는 뜯어야 제 맛이다 하하하하 여러분 이 갈비가 맛있는거 아시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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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입니다 영상 보시죠 의원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의원님 제가 고치소에 간거 같습니다 먹어봤을 봤는데 깜빡 아직 갈 데가 안 됐습니다 아직 권력을 못 잡아서 아직 들어가기 이릅니다 조만간 흠 흠 안철수 는 아직 권력을 못 잡았기 때문에 아직 들어갈 레벨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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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취소 식당이 이렇게 맛 있을숨 없어요 이건 음모에오 아 맛이 음모에요 츄츄츄찌치지 마시구요 저두 어 왔습니다 야무지게 왔어요 츄츄츄찌치지 마시고요 양아 ро요 양아 breed 많은 분들이 구치소 식당을 왔다 갔죠. 맛있다 람쥐 고기가 정말 맛있다 람쥐 고기 육질 이거 음모예요 이소가 한국소가 아닐 수 있어요 음모예요 음비의 음모예요 나 때문에 별창들이 다 끌려 나 때문에 별창들이 이 람쥐 고기 육질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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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말입니다 유신이 먹쇼만 해도 2층 집에서 엄청난 소음이 들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 제작진들은 실제 유신쇼의 먹쇼를 재현해봤습니다 먼저 국물을 떠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을 못자겠더라구요 천둥치는 소리가 나서 정말 못살겠더라구요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뭐 못을 벽에다 대고 막 쾅쾅 튀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고기를 뜯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누굴 패더라구요 아 정말 공포스럽고 잠이 안와요 이건 정말 공포구 범죄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도청시설이 잘되있으면 이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걸까요 우리는 그 집을 직접 뜯어봐야 돼서 아 잠을 못자겠어요 막 트럭 가는 소리가 나구요 막 트럭 가는 소리가 나구요 기차 가는 소리가 나고 비행기가 가는 소리가 나요 아 막 벽을 부수구요 드릴을 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잠을 잔 적이 없어요 아 이 미스테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음식만 먹어도 비행기 가는 소리가 나고 있는 이 오피스텔의 정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건설사와 집주인 모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두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아 된적지간만 먹어도 비행기 가는 소리가 난다니 이거 참 현부 김또깡을 건들지 마세요 미치코예요 이 집은 떡볶이만 씹어먹어도 철근 부러지는 소리가 난대요 현부 김두한상을 가만 두세요 미치코예요 이 집은 떡볶이만 씹어먹어도 짐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문이다 현부 이 살을 잘못하습 떡볶이만 씹어먹어도 짐 무너지는 소리가 나문이다 음 현부 떡볶이가 맛있음 갑자기 김병만이 생각나네요 얘들아 이분들을 화나게 하면 안 돼 쉿 이분들을 화나게 하면 큰일 여기 뭐 정글의 법칙 촬영 팀도 아니고 음 밤 10시 다 돼가지고 모찌라고 막 쿵쾅대고 다 하면서 내 목소리는 시끄럽다니 이거 참 어 밤 9시 넘어서 10시가 가면서 모찌를 하고 막 어 쿵쾅대고 날 미리 항의하지 말라라는 선빵인가 여러분 이게 어제 바보스 멤버들이 다 봤어 쿵쾅 소리 나는 거를 8시 좀 넘었는데 쿵쾅거리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김상중씨 불러야 됩니까 이거 음 아 아 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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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네 여보세요 지구대입니다 네 사람이 죽는 소리가 나고 있다고요 유영규씨 당신을 살인미수로 체포합니다 갈비를 여러분 저 체포대도 놀라지 말아요 갈비를 갈비야 뭐야 이게 너무 커 한글로 돌려야지 글자를 못 읽는 사람 육두쇼 할때도 마트콜라 흡두쇼 할때도 마트콜라 페부르다 벌써 고기 맵게 뜰었더니 아주 아휴 음 음 음 음 전덕 전덕 이따야 떡볶이 전덕 전덕 갈비 전덕 전덕 전장 저게도야 담백담백 다 저허 수고 있다 또 하세요 땅팅 오하 다시오 돈 주고 다 처먹어져 떡볶이 들어갔는데 쫄깃쫄깃하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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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기스키 맛있고 스키 오 오 최고 스키 오 스키 고기 스키 마 스키 음 꼬로브야 초프 스키 아 스키 스키 음 아휴 펑스루스 고기 부드러워 부르웅 툴 부악 고기 쫄라게 마스토 오랜만에 먹어 부르웅 음 짠 돈 스팀 좀 꼴깍 부르웅 부르웅 아휴 음 음 이대한 고기 육질이 요신 주둥이의 대포동을 날리고 있다 음 음 도르 부악 고기 쫄라게 마스토 오랜만에 먹어 부르웅 음 짠 돈 스팀 좀 꼴깍 부르웅 부르웅 아휴 음 음 이대한 고기 육질이 요신 주둥이의 대포동을 날리고 있다 음 음 음 음 음 니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 줄 아니 식당 고기다 흐흐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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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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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인간이 갈비 뜯고 있으니까 국하고 밥은 남긴다고 음 국은 남기면 나중에 데워 먹으면 된다 밥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다시 먹으면 된다 갈비는 시간 지난 맛없다 이 시끄러 이 시끄러 알거나 찌개하고 밥은 나중에 데워 먹으면 된다 이걸 내가 끓여 먹어도 된다 갈비는 자주 못 먹는다 음 갈비 지금 몇 달 만인 줄 아나 음 갈비 자주 못 먹는다 갈비 먹어야지 음 아니 된장찌개는 내가 더 잘 끓여 이 집보다 된장찌개는 이 집보다 내가 더 잘 끓여 밥은 내가 더 잘해 근데 갈비는 비싸다 서민 유신 서민 유신 아닌데 김빠진 콜라 맛 아닌데 역시 콜라는 탄산 맛 베스트 베스트 마트 콜라 탄산이 이빠이 이제 코카콜라하고 다른 맛은 약간 좀 알싸한 맛 약간 좀 쌉쌀하면서 좀 알싸한 맛이 다른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트 콜라 나쁘지 않아요 양이나 가격 대비해서 1화에 시작하네 저번에 1화 콜라도 잠깐 나왔었는데 예전에 비해서 안 딸립니다 탄산이 아주 가득 들어있어요 음 음 음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이거 트름한게 아니라 콜라 탄산이에요 음 음 아 고기가 육질이 육질이 쫀득쫀득해요. 제대로 삶았어. 거기서 잎까지 넣어서. 이 잎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어덕잎 한 잎두 잎 떨어지는 겨울밤에 오떡잎 오떡잎 그 다음에 또 이 고추 매운 고추 이게 멕시코 고춘가 먹고 싶으면 사채 먹었지 조그로 갔다 고기를 하시스 아휴 아휴 내뉴스파님 적당히 좀 채팅창에 싸우지 마세요 아 배불러 지금 말씀해주세요 왜 나왔냐구요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잘려서 누구 얘기를 해 뭐가 잘렸다는 얘기야 내가 잘렸다고? 아 콜라 마트 콜라 대박이다 513호는 마트 콜라를 사랑합니다 저도 제거 재산 다 압류당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광고 모델로 나왔습니다 구치소에선 마트 콜라 구치소장님도 드시겠습니까 구치소에선 마트 콜라 마처도 있다 아마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이 좀 광고를 좀 되는 말이야 아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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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먹고 남겨서 나중에 먹어야 될거에요 너무 배불러 이게 고기가 너무 커가지고 한 번에 먹기엔 너무 많아 아우 몰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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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맛이야 아우 집에서 아줌마가 해주던 맛 아우 좋습니다 아우 아우 좋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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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입니다 안철수 나빠요 정동영입니다 안철수 나빠요 아우 국물 맛이 아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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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네 입맛이 없는데 갈비가 한 두 대 남았는데 아우 배불러서 못 먹게 뒀다가 나중에 먹어야 아우 저는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먹기에는 무리하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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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두쇼엔 네 요거 갖다 써 음 선물이야 선물 요거 좀 클립으로 갖다 써 응 윽두쇼엔 마트콜라 열심히 돌리고 열심히 마셔라 탄산 이빨 클립 갖다가 쓰세요 아니 내꺼 영상 클립 좀 갖다가 좀 수입 좀 짭짤하시면 좀 와가지고 좀 보답도 하고 하셔야지 너무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유신 클립은 지금 대박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다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우리 방에는 보답이 없어 서운하다 람쥐 아우 아우 윽두의 맛이야 자 아우 윽두의 맛이 오늘 아주 그냥 클립 대거방 줄이네 대거방 아우 잘 먹었다 아 배불러 아우 이 찌개는 안 버립니다 이 찌개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끓여먹을때 에 된장을 약간만 넣고요 된장 약간만 넣고 물 생수 조금 넣어서 끓이면은 맛있습니다 절대 버리면 왜냐면 호박 두부 이런 그 그대로 맛이 이렇게 안에 젬겨져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이중습입니다 뒷중식에 리필을 뜨는 침기름을 좀 넣으시면 글쎄요니 아무튼 그렇게 먹으면 되고요 밥은 에 쉬어가지고 데워서 먹고 어 갈비도 그럼 되고 재활용이 아니라 뒀다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고 요거 뚜껑만 닫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고대로 리필해서 한 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먹쇼의 요정 KS님께서 이틀 연속 바보스 합동 먹쇼를 처음으로 다음에 또 언제 있을지 모르겠어요 워낙 고가 미션이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이분께서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 먹방의 먹쇼의 요정 KS님 때문에 우리 바보스가 어제 모여서 먹쇼를 하게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음식이 너무 저렴하다 너무 싼 음식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유신은 국가 부도의 상태입니다 지금 계좌에 불과 지금 몇만 원만 남아있어서 이제 결제 무능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어제 유신은 카페 호스팅비와 카드비 그리고 음식값을 계산하고 낮에 바보스에 간식비까지 부담을 했습니다 그걸 다 결제하다 보니까 유신 계좌는 쪽박이다 그리고 지난달 여러분들이 후원하신 금액은 이번달 말해야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드리고 유신이라고 비싼 음식 먹기 싫겠습니까 유신도 주둥이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뜯고 싶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KS님의 먹방 신청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지금 사자TV가 국가 부도 상태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은 열심히 또 극복을 위해서 국란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